화순 화순군에 있는 적벽 관광단지입니다. 저쪽 앞에 산이 아주 오람하고 머지네요. 저기 보인 적벽 여기가 좀 특이하고 신경이 있습니다. 국가지질공원이래. 신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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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슨 적벽가로 유명한 벽벽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. 바슨 적벽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. 바슨 적벽이 참 멋지게 하다. 산 자체가 멋있게 생겼네. 관심이 많아요. 바슨 계속 바슨 Co affected. 파슨 쇨득.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저걸 아주 강조로 많이 해놨네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이야~~ 멋있긴해 하니 원래 하니 자체가 멋진 하니인게 하니 가슴 젖벽 대나무숲길입니다. 예쁩니다. 아름답습니다. 막 대충 닦아주고 안받이 될래요. 관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나무숲길로 낭만 있는 거리네요. 담양을 안가도 대나무를 순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중독을 대나무만을 가지고 콘텐츠화 해놓은 거고 유동성 중독. 유동성 지금 유동성 유동성 중독성 유동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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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